오늘 먹을 것은 이건데 맛있게 먹을게요 이거 볶음밥 대박 흥분한 그 맛 맛있네요 녹화인 메뉴요? 녹화인 메뉴 적어달라고? 여러분 식사하세요 어? 고마보해 와 면이 고무가 뭐야? 희은행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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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네 김밥 이빨 먹잖아 먹잖아 어? 맛있어 그런데 근데 식사하세요. 식사 김치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김밥 다 크다 여기 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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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고봉민이 님들 근데 그거 아세요? 고봉민 이게 체인점이잖아 근데 고봉민 사장님이 여자래 남자인줄 알았거든? 남자인줄 알았거든 여자래 여자야 여자 응 여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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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여자 여자야 너무 맛있어요 여기 내가 서울 갔다 왔거든 아 고치 아닌데? 여기 서울에서 밤에 내려오는데 거기 있잖아 식당 님들 님들은 뭐 흑예소같은데 식당 들어가면 우동먹어요 라문먹어요? 난 개인적으로 라문먹거든 아니 개인적으로 라문먹어 어? 아니 순두부 드셔? 이거 먼저 이거 아주 죽습니다 님들 응? 아 아 아 송번장 맛집 진짜 이거 이렇게 고마워 진짜 이쁘니 잘생겼니랑 고마워 이쁘니 양이 괜찮네 치즈가 제일 맛있는 것 같은데 술먹고 들어와서 먹방하는 거냐고 아니요 저 어제 잤는데 그저께 술 먹었어 그저께 그저께 술 먹는데 죽다 살았어 진짜 힘들어가지고 아 진짜 술 끊으려고 앞으로 여러분들 제가 술먹잖아요 전 진짜로 강아지 할께요 맛있어 아 씨바 아 씨바 아 씨바 아 씨바 아 씨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하나 둘 셋 다음에 먹을 것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